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조금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분들이 조금 운이 좋은 게 뭐냐면 기인이 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체험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23년도 개묘년에 이제 나라도 힘들고 개인 개인 개인마다 굉장히 힘들었던 삶이 많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 토끼회에 모두 다 대박 나시고 첫 번째 가정 성불이겠죠. 내 가정이 편안해야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요.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도에는 다들 대박 나세요. 자,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할게요. 돼지띠분들 53세가 되신 분들인데 이분들 상반기에 운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혜생돼지띠죠. 이분들은 신의 풍파, 조상의 풍파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개묘년에 이 신혜생돼지띠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던 꿈이라든지 준비해왔던 거에 우리가 큰 근심 없이 꿈을 펼치는 시기는 맞아요. 근데 이분들은 신혜생돼지띠분들은 굉장히 승부욕이 강해요. 남 얘기 안 듣고 우리가 말을 하면 내 고집이 강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고집이고 내 승부욕으로 이때까지 살아온 거는 맞는데 그래서 남의 얘기를 팔랑귀처럼 길을 기울이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남의 얘기도 경청을 조금 해서 우리가 개묘년에는 조금 가셔야지 이분이 상반기에는 내가 크게 문제 없이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조금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분들이 조금 운이 좋은 게 뭐냐면 기인이 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인이 발동을 하면서 내가 문서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이분이 문서라는 거는 우리가 집에 문서도 있겠지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금전이 힘들었던 게 기인의 발동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의 도움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여자분들 있죠. 신세 이분들은 좀 기간지 쪽 이런 갑산성이라든지 여성 질환 쪽으로 굉장히 이분들은 안 좋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묘년에는 이분들이 여성분들 얘기할게요. 여자분들은 칼수가 많이 들어와 있다 몸에 칼 될 일도 많이 있다 그렇죠. 그런 쪽으로 칼수도 많이 되어 있고 병원에 왕래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돼지띠분들의 운세를 상반기 53세가 되신 분들 콕 찍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찌 됐든가 1년의 시작점에서 첫 단추를 깨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53세 돼지띠분들에게 첫 단추가 다들 잘 꿰매질 수 있게 채워질 수 있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은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특히 시내색 돼지띠분들은 내 조상 덕으로 살아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돼지띠라면 복이 많다 그러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초반 중반까지 고생해야 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조상의 풍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왜 사람이 나를 앞에 조상의 풍파도 있고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면 한 발 한 발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시내색분들은 올해 내가 어떻게 해서 한 걸음을 나갈 수 있는지 분명히 문의를 하고 이런 무속인 선생님들 우리가 말하는 뒤에서 이 선생님들을 조금 끼고 있으면 이분들은 살아가는데 큰 풍파 없이 잘 견뎌서 한 해 한 해 잘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내색분들은 올해 첫 단추를 이분들을 잘 끼고 가시면 대박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체험보살 채널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개명연예는 모두 모두 대박 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